안녕하세요. 우리 나린이 오늘도 집에 돌아오자마자 맛있는 간식을 챙겨 먹고 있습니다. 오늘의 간식은 바로 나린이가 너무 좋아하는 감자튀김과 설탕해진 토마토인데요. 감자를 케찹에 퐁당 찍어서 척척척 맛있게도 먹는 나린입니다. 자 그런데 또 하나의 감자를 케찹에 찍어서 입에 가져가는 순간 뭐야 흰바지에 꼭 이렇게 먹은 흔적을 남겨야 하는 거니 뭐 나린이는 케찹 흘린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. 지금은 그저 먹는 게 중요할 뿐 뭐 시중한디 모두네요. 자 그렇게 나린이가 간식타임을 즐기던 그때 나린이 방을 살짝 갔는데요. 엄마나 뭘 이렇게 어질러 놓은 거죠? 평소 정리정돈 잘하던 나린이 답지가 않습니다. 어? 근데 이건 못 뻗은 옷인데? 아 태권도장에서 하계체육복을 받아왔네요. 얼마 전에 주문했었는데 오늘 받아온 모양입니다. 으이구 그럼 이렇게 개놓을 것이지? 참 먹는 게 급하긴 했나 봅니다. 어쨌든 이건 이따가 나린이도 하계복 받아오면 그때 같이 한번 입어보기로 하겠습니다. 자 잠시 방으로 들어온 나린이는 가방에서 주선주선 뭔가를 꺼내기 시작합니다. 그게 뭐야? 주세요 얼른 잠깐만 30명만 이거 신청할 수 있다. 30명 뭔데? 도대체 뭐길래 30명만 신청할 수 있다는 걸까요? 아 태권도장에서 합숙 훈련한다는 안내장이네요. 잠자고 오는 거라니까 단번에 안 하겠다는 나린이인데요. 뭐 나린이가 한다고 했어도 제가 불안해서 안 보냈을 것 같긴 합니다. 참 유별난 걱정 엄마죠? 자 그리고 나린이가 꺼낸 건 학교에서 가져온 통신문 한 장과 알림장인데요. 집에 돌아오면 알림장 체크는 떼먹지 않고 한답니다. 자 오늘은 숙제 한 개와 안내장 한 개가 있다고 적혀있네요. 일단 알림장에 사인 먼저 해주고 숙제를 살펴보는데요. 우와 만화 읽기가 숙제라니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? 그동안은 문제를 푸는 게 숙제였는데 오늘은 아주아주 재미있는 숙제를 내주셨네요. 자 이번에는 제가 나린이에게 전해줄 게 있는데요. 이거 나린아 선생님 내 갖다 드려줘 꼭 이거 뭐냐면 우리 여행 가잖아 그거 그때 학교 못 가잖아 그거 신청하는 거거든 너 이거 안 내면 여행 못 가 이거 선생님 꼭 갖다 줘야 돼 알겠지? 그리고 선생님이 다음 날이나 언제 뭐 주면 다시 꼭 받아와 사실 저희가 며칠 있으면 여행을 가는데 학교장 허가 현장학습 체험 신청서를 보내는 거랍니다. 우리 땐 이런 거 없었는데 1년에 20일이나 현장학습으로 출석이 인정된다니 나다리는 정말 좋은 시대에 태어난 것 같습니다. 부럽다. 그런데 여러분 이쯤에서 갑자기 나린이 가방이 궁금해지지 않나요? 저는 이상하게 나린이 가방 안이 보고 싶네요. 한번 물어볼까요? 나린아 네 우리 나린이 가방이 뭐 있나 공개해줄래? 안돼 궁금하대 소린이 언니들이 안돼 진짜야 안돼 공개 좀 해줘 뭐가 많아? 일단 공개해줄게 진짜? 보면 안돼 지금은 이거 뭐야 일자 파일 또 알림장 아까 봤던 거 이건 뭐예요? 아 수아기 김채 나린이 이걸로 공부하지? 맞아 맞아 이건 뭐야 이거 다린이 사진 아니야 이건 다린이 어릴 때 사진인데 한 달 전에 가족 사진을 준비물로 가져갔던 거를 계속 가방 안에 간직하고 있었네요 역시 동생 사랑은 누나입니다 또 뭔가를 주섬주섬 꺼내는데 여기 토린이 분이 선물해주신 인형도 살짝 보이네요 개봉하자마자 이렇게 가방에 달았답니다 이건 다린이가 택배 도장에서 떨어뜨린 거 뭔데 줘봐 택배 도장에서 떨어뜨린 거 아 이거 다린이가 떨어뜨린 거 갖고 왔어? 와우 동생이 잃어버린 물건까지 챙기는 센스 칭찬해 아 치우개 슈파미 슈파미 사이소사탕 예? 별거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가 이렇게 계속 줄줄 나오는지 안 보여주겠다던 나린이는 신이 났습니다 딱풀 딱풀 그건 뭐야 슈퍼맨 슈퍼맨 그 다음에 마지막은 칼이 까위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뭐가 그렇게 많아 가방에 아 필통 맞다 필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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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죠 어 잠깐만 입학할 때 챙겼던 필기구 그대로 있고 핸드폰 가방도 잘 넣어서 다니고 있네요 옆에는 이거 데일밴드 보관하는데 아 이건 어디서 놨어 데일밴드 보관 근데 데일밴드는 하나도 없네 응 봤어 너가 주고 가 집에서 응 이 마스크 에일밴드 보관 엥? 그 다음에? 뭐가 또 있니 나린아? 쓰레기는 구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아잉 쓰레기 없어 쓰레기는 왜 넣어 가지고 다녀 그 다음은 또 있어? 없어 이제 없어? 나린아 잘 봤어? 안녕 엄마 간다 간다 이것 좀 도와줘 그럴 것 같아 알았어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은 나린입니다 나린아 우리 이따가 네 나린이 오면 네 다린이 가방도 보여달라 그럴까? 뭐? 다린이 가방? 어 얘는 좀 지저분할텐데 다린이 가방 다린이 가방 다린이 가방 다린이 가방 그래? 알았어 다린이 것도 이따 한번 보자 자 잠시 후 가방 공개 두 번째 주인공 다린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뭐지 이거? 다린아 네 아까 누나가 네 누나 가방을 공개했거든 네 다린이 가방도 공개해주면 안 돼? 그 안에 뭐 들어있나 궁금해서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? 많이 들어있어 하하 가방 공개라는 말이 민망할 정도로 진짜 들어있는 게 없네요 독서통장 독서통장 있어요? 자 다린이의 독서통장 내역은 과연? 아이고 아이고 세 개 이건 다 저의 잘못입니다 제가 매일 같이 읽어줘야 하는데 바빠서 못해주다 보니 이렇게 부끄러운 결과를 낳았네요 다린아 앞으로 자주자주 읽자 미안해 필통 필통이 뭐 있어? 두 개 연필 연필 연필교정기 우리 다린이 요즘 연필교정기의 매력에 푹 빠져있답니다 흐흐흐 흐흐흐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숙제 같은데? 어 숙제야 여기에다 그림 그릴 거예요 숙제가 의심되는 종이? 너 설마 숨기고 있었던 거냐? 이거 원래 오늘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었어? 엄마 근데 이거 응 아니 여보세요 이거 오늘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었냐고요 아니야 했어 어린이집에서 그래? 어 그냥 종이야 종이 뒤에다가 뭐 그리는 거야 아아 숙제가 아니고 그냥 종이 갖고 온 거였어? 엄마는 또 숙제 안 한 줄 알았네 에고고 잠깐이라도 의심해서 미안해 다린아 어? 어 이거는 뭐야 쓰레기 났어 쓰레기야? 아니 그건 뭐야 이거 쓰레기 같은데? 뭔데? 그건 뭐야 쓰레기 보고 쓰레기가 아니라니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? 아닌가요 볼게 어 딱 봐도 이거를 딱 봐도 뭔데? 딱 봐도 세네 딱 봐도 새야? 응 딱 봐도 이게 세네 아 그래? 딱 봐도 세네 어디가 딱 봐도 세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쓰레기는 아닌 걸로 하하하 마지막으로 다린이 도시락 주머니가 있네요 다린아 다린이 가방 본 소감이 어때? 쓰레기 같아 별거 없지 다린이 가방 구경 다 한 다린이는 밖으로 나가버리고 다린이는 누나가 나가든 말든 머릿속엔 온통 베이블레이드 생각뿐입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 집에 있는 줄넘기는 별로 좋지 않은 거라며 아빠가 나다린의 새 줄넘기를 사왔는데요 지금 아빠는 나다린 사이즈에 맞게 줄넘기 길이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이 우리 나린이는 아까 입어보지 않았던 하계체육복을 입고 나왔는데요 아쉽게도 다린이는 두 장에서 안 가져왔다고 하는데 성격 급한 다린이는 먼저 입어버렸습니다 체육복까지 입었으니 줄넘기 실력이 얼마나 늘었는지 한번 볼까요? 하나 둘 셋 넷 두 장 치즈 예술 여러분이 마 ت 800 text 예술 Qué situations 15 뭔지 칠 HAR 와 정말 대단하는데요? 며칠밖에 안 되는데 웬일이야? 다린이 다린이 다린이도 할 거야? 너 근데 태권도 채울 거 왜 안 갖고 왔어? 아니야 받았는데 안 갖고 온 거야? 내가 갖고 올 거야 그래 알았어 다린이도 한 번 해봐 하나 둘 셋 넷 여섯 여섯 자 다린이 뭐 어떻게 한다고 뒤로 한다고? 뒤로 한다고? 너 여기 있어줘 조심해 다린아 너 다쳐 뒤로 가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야 나린아 너 진짜 안 되는데 엄청 잘한다 너 왜 맨날 밥 먹고 질렀잖아 자 그렇게 오늘도 나린이 다린이는 한 폼 더 성장을 하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끼면서 더욱 더 성장하는 나다린이 되길 바래봅니다 물론 우리 토린이 여러분들도 함께 멋지게 성장하시길 바랄게요.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!